총기가 없거든요. 그렇죠. 한 명만 잘라줘도. 밀고 들어옵니다. 한 명은 잘랐어요. 아일디를 잘랐습니다. 너무 큰데요. 제타이 빼고 빨랐고요. 이야 마지막까지 침착하네요. 이러면 아껴놨던 장막 펼쳐야죠. 그렇죠. 페로로 퍼팅 한 번 쫙 펴줘야죠. 근데 일단 들어가겠다. 스킬이고 벤지가 하나 달라냈고요. 측면에서 버츠까지 배급이 좋았습니다. 잡고 들어오고 있다는 거예요. 네. 이미 다 들어왔습니다. 설치까지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고요. 넘어갔어요. 사운드 들었죠? 사운드 들었어요? 네. 들었어요 이거? 지나 감염이 당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페이트가 끊어냈습니다. 잠시만요. 이러면 다시 한 번 변수가 생기거든요? 예. 페이트가 뒷각을 잡았다 이러면 볼 곳이 너무 많아요 비전. 그렇죠. 봐야 될 곳이 너무 많습니다. 오퍼는 헤븐에 잡지 못했습니다. 그 와중에 킹이 다 잡았어요. 그리고 알비는 롱 열리는 거 위험하니까 바로 뒤로. 오퍼 대기 중. 압수! 잘 먹고 가. 안으로 갈라놨거든요. 에이사이트를. 예. 그럼 상대가 들어올 때 같이 피면서 싸우면 싸우겠죠? 깔끔합니다. 하나 더 있어요. 오! 글루우! 30대 2와. 노르네요 노르네요. 머치킨. 쇠가 근접근접 유도하고 있습니다. 데미팔로 설치 못 들어오게 맞긴 했는데 네. 어차피 안 들어오면 되거든요? 좀 길다. 자 거치면. 야! 머치킨 원탭. 하나 더. 하나 더. 가능한가요? 하지만 옆쪽에 글루우가 대기 중이었습니다. 머치킨이 두 명 빼냈네요 이걸. 예. 자 2대 1. 이제 들어오고 있는 C9의 모습인데 제스트가 그냥 끝내버리네요. 3대 2까지 역전이 됐습니다. 사실 머치킨이 그렸던 그림은 본인들이 짧은 총기를 가지고 있다. 있는 거 확인했기 때문에 B 사이트 들어간다. 바이퍼가 장마 펼치면서 머치킨 한번 봐야죠 이거는. 네. 들어오면 바로 만납니다. 제스트는 잘려 있는 상태. 나는 뭐 각을 지워야 됩니다 이거는. 헤이트가 오는 거를 알비가 당했습니다. 머치킨도 교환이 돼 있는 상태. 3대 4입니다. 아 차례대로 무너지는데 교환이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혼자 남아 있는 상태. 결국 이 제프가 세 번째 킬을 만들어내면서 결국에 3대 3으로 다시 한 번 더 맞췄습니다. 어떻게든 비전 스트라이크를 항상 B 사이트를 밀고 들어갈 때 한 연결부를 남겨놨다가 같이 밀고 들어가요. 중요한 거는 이거예요. 앞뒤 동시에 들어가면 알비! 어디를 볼 거냐. 어? 어? 야 제프가 근데 이게 치솔했네요? 그냥 들어왔을 것 같이 보였었는데 와 제프가 하나 더? 어지란 교환 와 제타가 진짜 오늘 오 스트라이크 3킬? 굉장히 잘 막는다고 했는데 스택스가 어느새 들어와서 정리가 끝났습니다. 안되면 알비가 없으면 내가 넣고 내가 잡겠다. 내가 셀프 성광 폭발을 넣겠다. 응 보여주고 있습니다. 30초 남았습니다. 글로우도 함께 있는 모습인데요. 그럼 클라우나인은 상대가 설치를 안 했다 보니까 설치하는 타이밍에 맞춰서 가면 되겠죠? 설치 사운드 듣자마자 나갈 건데 네. 이거 한번 페이크 주는 게 주나요? 어 지금 나왔어요 에이틀 와 스택스가 먼저 잡았어요 다섯 명 에이스 스택스 네 중요한 건 진짜네 에이예요 30초 남았습니다 왔는데 어 이거 C 아니야 지금 쓰나요? 라고 하자마자 급하게 지금 백업 왔거든요 자 백사이트 저 체크하나 수박 그렇죠. 스파이키 다운 올리고 오우 자 그 사이에 배지가 백업이 왔습니다 네 설치는 되겠는데요 네 네 들고 왔어요 일단 10초 남았습니다 에이티가 헤븐 쪽 제타가 우퍼를 들고 있네요 자 내려왔습니다만 바로 당합니다 킹이 안전하게 킹이 안전하게 킹이 안전하게 2대2 트레이드만 된다면 아 예 배치를 잡아냈고 알비가 바로 트레이드 1대1 1대1 서로 반피 네 알비 여기앞에 배치 커 드라킬 배치 이게 중요했던 게 이렇게 되면 다시 한번 오퍼로 지킬 수가 있게 됐어요 네 자 근데 여기서 바이크가 설치되었습니다 아 다이밍이 높였다 하나 더 자 먼지키 교환을 했어요 예 3대3 설치는 됐습니다 하지만 교환이 되고요 2대2 2대2 자 이번에 무조건 가져올 생각입니다 궁극기가 두 개나 투자됐어요 이거 안 봤으면 당할 뻔 했어요 백사이트에게 예 헤이트 이러면 글로우 체력 다 빼놨습니다 헤이트가 네 명째 아 진짜 헤이트가 너무 침착해요 정말 이번에 졌으면 뒤로 돌아와서 소바를 동료할 생각을 해야 됩니다 예 자 사냥꾼의 분노 언더에 문쪽으로 쏩니다 그 과정에 버즈가 다 끊어내는 성공을 했고요 네 사이트는 반으로 잘렸어요 지금 예 먼치킨 여전히 생존해 있습니다 나오자마자 야 눈을 너무 많이 멀었어요 이거는 피해 망상까지 그렇죠 자 배치도 정리가 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난전이 이어지는 와중에 다 잘립니다 결국 6대 5로 C9이 한 번 더 앞서가게 됩니다 중요한 라운드 이게 A사이트 턱밑까지 들어왔거든요 예 오오오오 바로 잘리네요 우자마자 잘렸습니다 네 아 뜨거 이번에 오프를 하나도 잡아냈는데 성공을 했고요 오 이거 맞았어요 또 지나가다가 예 자 그래도 제타는 잡혔습니다 알비에게 근데 중요한 거는 헤이트의 위치에요 계속 차고 라인들을 그렇죠 여기에요 차고 라인들을 결국에는 정리를 못하면 C사이트가 됐던 B사이트가 됐던 리테이크를 할 수 있는 기반 자체가 마련됐다는 얘기에요 클라우눈 입장에서는 맞습니다 맞습니다 저 위치 봤어요 헤이트가 대기중 바로 잘랐습니다 와 헤이트 3명까지 선체로 또 들어가나요? 직면은 있어요 근데 손바 쓰고 들어갔어요 놓쳤지만 뒤에서 마무리 정보는 맞았어요 그리고 하나 더 보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라운드를 가져가고 있는 클라우눈 입장에서는 지금 크레드를 아끼고 있잖아요 여기서 최대한 상대 총기만 많이 빼겠다는 마인드만 들어가도 크레드의 운영에서 앞설 수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반대로 비전은 최대한 지켜내야 되고요 지금 이건 자르는 선수를 최소 세 선수를 잘라줘야 되거든요 C9 일단 대기중 스페이크는 A 사이트 쪽에 이미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 더 중 다 깔았다 보니까 뒤로 돌아오는 상대는 없을 거라고 예상을 할 거고요 자 여러분 크라우눈 9은 살짝 뺐다가 다른 거 가는 게 좋아 보이는데 시간이 없어요 이제 안 갈 거예요 그냥 어차피 A입니다 네 A 갈 수밖에 없습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RB가 계속 C를 확인하고 있기 때문에 얘네 A다 C나 A 아니면 B야 무조건 지켜라 알고 있죠 그렇죠 밀고 드러면서 잠시만요 이러면 난전이 계속 이어집니다 2명까지 어우 다행이네요 3명까지 살짝 보였으면 그대로 잡힐 뻔했습니다 어 자 멀치킨이 알비는 알비가 잡혔습니다 위쪽에 있던 거를 확인하고자 하는 알비를 끊어내버렸어요 예 Z는 C 사이트 쪽 여전히 위치하고 있고요 멀치킨도 꽤 깊게 들어와 있는 모습입니다 우와 제타 제타 위에서 블로우가 역시 이거 당할 수밖에 없죠 한 번도 안 섰던 위치이기 때문에 방심할 수밖에 없었고 또 성화포가 반응을 합니다 일단 C 사이트 쪽 들어왔고 설치까지 이어지고 있는 모습인데요 제일 중요한 더블도어 차고 라인들을 먹기 위해서 움직일 건데 지금 헤이트가 미드로 뒤늦게 오거든요 예 템포가 많이 늘어서 모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안쪽에서는 이미 문을 닫았네요 아 어렵네요 독구름이 독구름이 둥둥 떠다니고 있어서 자 이거 들어왔는데 지금 살짝 힘듭니다 비전 스트라이크 등 그렇죠 다 긁어봐야죠 다 긁어본다는 얘기는 사운드 때문에 위치가 발각될 수밖에 없다 예상 못한 위치 이야 와 가졌어요 보기도 좀 애매해요 일단 들어와있습니다 버즈 교환이 안됐죠 예 꽤 여러 명 와있는데 오 버즈 칼날 풍풍 야 이거 먼치 메이트가 백업이 너무 완벽했고 이야 올림에서 다 잘랐습니다 이러면은 할 수 있는 거 없어요 알비는 오프 살려야죠 그냥 오프을 지켜야 된다 그렇죠 그리고 지금 클라우나인은요 지금 막말로다 그냥 찾으러 가도 돼요 그 정도로 여유가 있어요 네 아니 이러면은 12대 6 더블 스코어인데요 C9이 VS를 상대로 두 배가량 라운드 스코어를 벌리고 있습니다 사실 많이 기울였던 C9 와 와 알비 일병 엽플레이란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맞습니다 자 글로우 여유를 두는 게 좋은데요 타임이 좋아 begins해 영리하게 있어요 살짝 보여요 Hello 와 빠지면서 한 명 더 잡고 빠집니다 글로우 위기 순간에서 팀을 구인했어요 네 리더의 무게감 자 글로우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 한컨 Nations 쭉ham 제스트까지 이러면 두 명 남아 있습니다 자 이러면 비전 입장에서도 숨통 트였죠 이제 일단 30초 남았습니다 한 번 따돌렸어요 글로우 덕분에 한 번 숨칠 기회가 있습니다 약간의 산소가 남아있습니다 이제는 들어가면 측면에 있어요 빠진 거 봤고요 이렇게 네 4명 생존 2개는 다 있습니다 그리고 글로우 위치가 16조 쪽 위치 박았죠 교환은 됐어요 자 이러면 다 찍었으면 에이사이트 쪽으로 좀 힘을 실한게 맞긴 하거든요 지금은 그냥 B사이트 뚫고 장갑 펼치면서 C로 들어가도 되고요 에이커넥으로 가면 되거든요 자 사냥꾼의 분도 일단 제스트가 견제는 들어가고 있는데 2대4입니다 리테이크가 많이 어렵겠는데요 자 이러면 연결부가 막혔다보니까 사실 가는 길을 다 체크해야 돼요 비전스라이커즈 어디에 남았는지 몰라요 지금 헤이트 위치 보시면 진짜 까다로워요 그러니까 그냥 에이사이트가 먹힌게 아니고 연결부 이동하면서 먹혔기 때문에 에이사이트에 있는 인원들이 시티로 돌아오는게 아니면 제스트가 저기까지 확인해야 됩니다 그게 아니면 뒷각이 잡힐거에요 맞습니다 끝내는 소린데요 이거는 네 거의 다 왔습니다 클라우드9 자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결승전 처벌 클라우드9은 제한적이에요 글로우 옆쪽에서 안 맞았습니다 좋아요 잡았어요 이거 빨리 들어가고 있어요 충전이 필요하다 자 클라우드9은 좀 정비를 해서 스킬을 연계로 사용해야 됩니다 네 좀 침착할 필요가 있어요 이거 지금 말리고 있습니다 C9 네 욕탕을 계속 고집할 수 밖에 없는게 상대가 스펙터를 가져가게 되면은 일이 더 커지기 때문에 여기야 글로우가 또 대기중에 있습니다만 이번에 헤드라인 잡지 못했습니다 버즈가 뚫어냈습니다 네 그러면은 또다시 한번 버즈가 1 내나요 설마 제일 중요한 욕탕라인들을 잡고 있어요 그리고 알비 램프라인 30초 남았어요 자 이거 머리 원템 남으면 죽습니다 버즈 나오지 말라는거죠 자 설치되있고 버즈가 살짝 뒤로 빠진 상태 어 위치 꺼여요 자 같이 가나요 투스텍이요 투스텍 네 뒤로 가야될 것 같은데 어 알비가 자 다 갈라야 뒤로 갑니다 이거 항상 알비가 시작하는 템포올리는 싸움인데 스파이크 다운됐어요 다 잡습니다 글로우 와 글로우 시원합니다 30대 희망 글로우 네 와 이게 어떻게 알비와 글로우가 휘저어버리면서 순식간에 끝냈습니다 하나 더 마무리 어 이건 살짝 아쉬울 수 있지만 그래도 스텍스가 마무리할 수 있겠죠 이미 스파이크가 드랍이라서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네 글로우가 4명째 잡아냈습니다 2대1로 역전 극탕 쪽에서 기다리고 있는데요 예상 못하는 위치에서 계속 전쟁이 나가고 있어요 네 와우 스텍스 자 VS가 각성을 했나요? 사실 저런 예측할 수 없는 자리를 쓸 수 있는 거는 알비 선수가 지금 모호탄을 꽉 잡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예 나오면 알비에게 정리됐습니다 헤이트 알아도 당할 수 밖에 없는 위치에요 이거는 네 자 이번 라운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벌써 2명이나 잘렸습니다 최대한 총기를 떨어뜨릴 텐데 여기서 오퍼를 떨어뜨리더라도 가져갈 수 있을 거고 그리고 만약에 오퍼를 못 죽더라도 살 수 있을 정도의 크레드가 여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잡히는 거 아닌가요 킹? 돌아갔죠 아 이래서 이렇게 아 핸드폰 중독이 위험합니다 네 네 그래도 픽스가 됐어요 네 항상 저 화면만 보다가는 이렇게 당할 수가 있죠 자 제트가 자 빈팀이 생겼어요 이러면은 그래도 조금씩 킬을 만들어내고 있긴 합니다 위치까지 봤습니다 그러면은 시티 라인 쪽에 온 거 봤어요 네 사냥꾼 한 번 도로 제스트가 제스타 마무리 이렇게 예 끝나네요 아 이러면 신화이 큰... 에이 탑 쪽에서 와 이거 예 몰라요 저거 글로우가 계속 이렇게 뽑아버리면 와 에이 탑 지금 보세요 와 빨라요 하지만 먼치킨도 킬을 함께 따라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자 돌면 바로 있거든요 스택스 됐다 하나 더 와 이걸 끊었어요 궤도의 일격까지 나오는 궁을 뽑게 만들었어요 스택스가 2대행입니다 먼치킨 자 양각 잡혀 이러면 자 좁혀 들어가고 결국 제스트가 마무리 지었습니다 와 궁을 뽑게 만들었네요 그래도 네 다시 한 번 오퍼를 회수했죠 궁기 고맙다 쉽게 안 뺏깁니다 제스트 선수가 역시 예의가 바르네요 예 아 실패했어 도망가라고 뒷잡기 위해서 돌아요 뒤잡았어요 근데 사운드 들었어요 이거 버즈가 버즈가 자 정면에서 스택스 교환이 됐습니다 글로우가 버즈 잡고 와 2대3 글로우 흔드는 거예요 흔드는 거예요 상대 여긴 가는 거예요 야 여기까지 그래도 2대1 이러면 다시 한 번 오퍼 회수 가져갑니다 순간에 들어갈 준비하는데 순풍이 없어서 지금 가겠다 30초 남았습니다 바로 들어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네 네 야 이거를 킹이 2명째 킹이 3명째 스파이크 다운 아 이러면은 무덤이에요 저기 소리받죠 나오면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킹이 4명째 잡아내면서 사냥꾼의 분노로 하나 맞았어요 드로노도 확인 못해줘 와 그 와중에 킹이 마무리 재탄은 다운됐습니다 와 제스트가 연기가 진짜 끝장났어요 이거는 네 자 버즈가 안쪽에 이미 들어와 있긴 한데요 자 그런데 이거는 스파이크가 이미 떨어져가지고 창물라인 어쩔 수가 없죠 올라가서 죽습니다 네 좋아요 자 그래도 창문 쪽에 하나 끊어냈기 때문에 2대3은 만들어졌습니다 설치되나요? 창문에 3명 대기중이에요 창문에 3명 대기중 훔쳐가야되요 훔쳐가야되요 먹었습니다 시간 네 4초 전에 자 이거 사이트 안에 해야죠 안전하게 아 시간은 되는데 배지가 당했고요 이야 설치까지 안되네요 이쁜 총기 쉽게 깨지는 팀이 아니에요 이제까지 괜히 이 팀이 아시아 1등이 아닙니다 오 잠시만요 제스트 네 바로 앞에 있어요 양각이어서 이거 보여요 나 반응이 약간 늦었어요 제스트 네 길막지 마라 간다 나 가야된다 버즈가 하나 보여주나요? 아 여기까지네요 두 명지 완벽하게 들어 나갔습니다 3명 스파이크까지 아니 이 선수 진짜 미쳤는데요 킹 나 헤이트만 존재하는게 아니다 3대 사이퍼 나다 드론 보내주고 오? 갑자기? 자 한꺼번에 밀고 들어오는데요 일단 알비 막았고요 킹도 잡혔습니다 오? 글루우? 총도 뺏었습니다 여기서 글루우 와 아 이게 라운드를 뺏겨도 지금 이렇게 많이 총기를 빼버리면은 자 스파이크 가지고 에이 가면은 한 번 페이크 설마? 글루우 안맞았습니다 자 깎였고 자 알비가 들어와서 휘져주고 있는 모습인데요 네 자 일단은 낚시자리는 다 확인했어요 네 없다 그러면은 사이트 안쪽과 아 그런데 마우치킨이 아 안쪽과 하는 순간 안쪽이 나왔어요 먼저 반응이 됐으면 사냥꾼의 분으로 일단 견제 먼저 넣어주고 있는 모습인데 하늘에 야! 재타! 이게 무슨 일인가요? 네 4명분에 분으로 두 명을 일 났어요 이거 30초 남아있습니다 일 났어 진짜? 시간 맞춰서 견제를inity 마는데 안됐고 네 감사합니다 롱쪽보고 있는데 점프하면서 볼 거라서 반샷 났 수 있거든요 네 아 disant 먼저 보이네요. 순식간에 이거 순풍? 내가 먼저야 내가 먼저야. 제일에스트가 잡혔습니다. 자 그럼 알비가 아직 순풍 남아있거든요. 맞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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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거 몸에 꽂혀 무리한 것 아닌가요? 화살이 몸에 꽂혀가지고 알고 있었고 대응이 됐습니다. 자 차례차례 무너지고 있는 비전스트라이커 설치는 됐는데 1대3이예요 상황이? 상황이? 2대3 좀더 지켜봐야되요 두발 아 예 제타가 마무리 자 로고퍼 먹어줘야죠 자 이렇게 해치까지 하고 총까지 알비 보입니다 아 약간 급하지 않았나요? 헤이트가 끊어놨고요 신경절도 들어가죠 이러면 위치 일단 램프는 먹긴 했어요 네 오 밀어내요 밀어내요 남은 시간 30초 자 램프쪽은 헤이트가 대기중 교환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어지게 스파이크 다운됐습니다 2대2 뒤가 5씩 가야되요 예 탔어요 일부러 기다리고 있어요 스택스 따라가는거 기다리겠다 스택스 아 배지가 마무리 제스가 일부러 몸을 던져서 피할 수 밖에 없었기 때문에 시간을 끌기 위한 움직임이었는데 다시 A쪽 설치는 설치 4초 안 돼요 아 0점 어 오케이 이러면 1500원 네 네 램프의 제왕 헤이트 자 뚫어냈고요 네 1대1 원치킨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제스트가 잘렸고요 이러면 설치가 됩니다 자 충격 화살 설마 원탭 와 설마 원탭 역시 원탭하면 원치킨인가요? 네 원탭으로 오늘 굉장히 많은 모습 보여줬지만 킹이 마무리 2대3입니다 이러면 설치는 되어있고 램프는 먹었습니다 비전 스트라이커 찍혔어요 어? 킹이? 다시 한 번 이거 연결고리 네 혼자 남아있는 상태인데 킹이 보이는데요 와 제타 제타 이거는 말도 안되는 에이스워치기였지 일부러 각을 벌려놓은 상태였는데 네 한 번에 맞췄어요 이거를 체력이 남았어요 결국 이렇게 제타가 마무리하면서 클러치 진짜 중요한 라운드 꼼꼼하게 찍어야 됩니다 비던 스트라이크 들어왔는데 들어왔어요 알비 위에 있습니다 제타가 마무리 이거 일 났는데요 어떻게 잡았죠? 자 사냥꾼의 분도까지 이어집니다 여기서 맞췄어요 맞췄어요 제타 제타가 이거를? 아 제스트가? 설치까지 됩니다 이러면 제스트가 끌어내나요? 자 3대3 지진강탈까지 있어요 이거 비전 네 4대3 클라우드9 많이 어려운 상태 체력도 많이 빠져있는 모습입니다 이거 오퍼로 끊고 닦아놔야 되거든요 자 이거 먼치킨이 기억자를 못 밀면 게임 4대상 집니다 예 제스트 대기중 뚫어낼 수가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먼치킨 변수 만들었어요 이러면 안에 있는 글로우 당황스럽죠 그렇죠 각이 열려요 각이 열려요 비역적으로 빨리 찍고 위치 봤어요 자 이제 들어가야 돼요 시간 없어요 해체 시간까지 생각해야 돼요 강호키면서 가야돼요 뒤로 오면은 글로우가 마무리 2명 채 3명 채 맞습니다 일단 미드쪽 들어가고 있습니다 RS를 지금 들었어요 B사이트 와 이거 말씀드렸는데 월샷으로 잡혔어요 B사이트는 소바는 얘로부터 얘껏부터 이어져있는 RS의 기회 킹대기 고정이거든요 사실 자 버즈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나오자마자 잡혔습니다 우와 위험했어요 이거 둘까지 잡힐 뻔했죠 체력이 거의 다 바닥에 있는 상태 팩터를 가져가다고 해도 이게 위험한 게 체력이 너무 낮아요 지금 네 자 그래도 한 명을 끊었다는 점에서 한 명만 더 끊는다면 비전 입장에서도 그래도 에코라운드 그나마 어 자연스러운 토스 그나마 잘했다고 말할 수 있겠죠 그냥 빼나요 자 먹 먹으러 들어가기는 좀 부담스럽기 때문에 네 짧은 쪽 길에서 원탭 헤드를 노려볼 수 있는 그림대로 가는 것 같습니다 바이클을 떨어뜨렸다 자 내가 먼저 가겠다 먼저 맞겠다 체력이 워낙 없다보니까 앞장서고 있는데요 자 카메라 깨는 순간 이미 A인 거 들켰고요 네 헤이트가 헤븐처럼 100개 중 우와 정확히 늘었어요 위치 30초 남았습니다 어우 스티맨 사망입니다 어 버텼어요 아 이거 버진다요 이야 찌만 헤이티도 원탭으로 글로우 마무리 깔끔하네요 자 근데 클라우드9은 2라운드 때 다 구매하지 않아요 그만큼 최대한 빨리 벤달 팬텀을 뽑을려고 하는 그런 전략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최대한 군복기는 100개 기준 까야되죠 그렇지요 여유가 아 자 한참 기다렸다 들어가려고 하는 것 같은데 헤이트가 보고 있죠 네 네 네 확인됐습니다 아레스에서 네 자 보이죠 걸렸어요 들어온 거 확인이 되고 제스트가 바로 설치 이어가고 있습니다 아 이렇게 교환되면 헤븐 쪽에 두 명이 있었습니다 버즈와 먼치킨 아직 끝난 건 아니죠 그래도 3대3 아따 지자마자 당했어요 이러면 혼자 남아있기 때문에 하려는 생각인 것 같은데요 C9는 비메인 쪽을 확인할 수 있는 길이 없기 때문에 돌 수 있는 시간이 안 돼요 그래서 일단 연막을 가려 놓은 상태고 연막 끝난 타임 조심해야 돼요 이거 와 성관 타임 아 이거 무력하게 나가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와 이거 무력하게 나가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야 엘서칭 돌리는 게 빨라요 말도 안 됐어요 지금 속도가 맞습니다 시간은 이제 그렇게 많이 남아있진 않은 상태 아 빠지나요 이대로 이거는 안에서 죽어도 지키겠다 나가는 거 끊어주려는 것 같은데 네 나가는 거 하나 까지는 끊었습니다 자 가야돼요 가야돼요 퍼즈 가야돼요 빠르간 거야 너무 맞았어요 2명치 이거 많이 이득봤죠 그래도 그렇죠 그렇죠 데미지도 골고루 들어갔습니다 사냥꾼의 분도 제타 오 이거 데미지 꽤 들어간대요 예 자 먼치킨 다시 먼치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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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팀 2명 일단 인테났어요 먼치킨 일단 인테났어요 먼치킨 그럼 2명? 저만 해주세요 네 돌아죠 지킬 수 있는 힘은 됩니다 지진강타 쓰고 들어갑니다 피해망상 빠질때도 자 지금 알미 야 진짜 미쳤어요 멋진게 이 상황에서 이걸 잡는다고요? 아니 이게 말이 돼 자 그리고 버즈는 빠져나오는게 맞죠 이게 이 안에 고립대봤자 의미가 없기 때문에 스킬 쓰면서 들어가겠다 균열 한번 저지하겠죠 스톡스가 그렇죠 한번 템포 늦춰주고 밖으로 빠져나옵니다 자 근데 클라우나인은 그냥 갈게 아니라 숏을 같이 들어가야돼요 맞습니다 잡지 못했습니다 테스트 헤이트가 마무리 자 숏 같이 가고 있죠 클라우나인 예 다각으로 들어가야됩니다 다각으로 4대3 그리고 킹이 킹이 3킬째 어? 이거를? 그래도 헤이트가 있습니다 1대1 글로우 불러내는거죠 자 이거를 반했지 않아요? 글로우대 배치 야 이건 끌어들여서 키를 만들 필요가 있는 비전 스트라이커인데요 위치 보였죠 자 그리고 머신쪽에 붙어있는거 확인됐어요 이러면은 헤븐에서 탑 A탑과 동시에 진입을 해야되거든요 네 자 지금 가야돼요 지금 가야돼요 여기서 잡혔습니다 침대에서 원템 자 교환이 어느정도 되고 있긴 한데 헤이트가 3명째 싹 쓸어버립니다 자 한 명 잡아내는데 만족해야되는 비전 스트라이커 비전 스트라이커 1명씩 1명이면 사실 너무 아쉽죠 2명 정도는 데려가 엔트리 자체가 소바가 서야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네 왔어요 제스트 뚫어냈습니다 자 배치에도 뚫렸는데요 이러면 이러면은 리테크하기 힘든게 한 명이 오퍼라는거 알거든요 네 그래서 상승기료가 남았을거라서 지금 여기 헤븐에서 상승기료 두번 누르고 한번 점프하나요? 맞아요 자 근데 지금 지진강타가 있다보니까 스킬을 쓰는 순간 바로 지진강타 들어갈거거든요 네 상승기료 하나 스택스 아 이러면은 아 잡혔네요 자 여러분 소리를 들리고 자 보인 아 약간 스스러졌네요 이대로 금오가 마무리 발사이즈가 너무 정보 싸움 정보 싸움 이어다가 에이 세트에 막혔던 그림이었어요 에이 원투리였는데 자 이제 알비도 뭐 하나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저트가 스모그샷으로 지금 거의 다 잡았거든요 킴을 자 근데 됐지 됐지 오 에비 못잡았어요 배지 교환이 됐습니다 됐다 와 두명 근데 먼치키디 3대3 먼치키디? 보트쪽이 기다리고 있었죠 먼치키드 와 먼치키드 닉값 최대로 보여줍니다 와 이걸 따라갔어요 스파이크 다운이에요 스파이크 다운 그 와중에 페이크에요 또 이러면 어렵죠 보지 않았나요 방금 먼치키드 서로 일단 방금 어깨가 보였거든요 버즈가 보고 있어요 일단은 스파이크만 지켜도 된다라고 알고 있잖아요 30초 남았습니다 떨어졌기 때문에 네 자 근데 글로우 선수도 변수를 많이 만드는 선수다보니까 글로우 그냥 대력 가나요? 연막으로 가리고 스펙터에요 오퍼 있어요 나오면 오퍼 있습니다 아 버즈 빠릅니다 반응 자 이렇게만 자체를 미드 정보를 가져온다면 올인인 거 알 수 있을 거거든요 비전스라이크죠 네 어 이거 나왔어요? 야 근데 한 명 잃으면 항상 아신대요 수비쪽에서 봐야될게 많아요 지진강타 맞습니다 아우 핑고 확인이 됐죠 이걸 피했어요 야 먼치키드 반에서 또 미쳤는데요 진짜 사냥꾼의 분노까지 알비가 백업 2대2입니다 네 폐분의 제스트 어 정면쪽의 위치 확인이 됐고 되나요? 스펙터가 설치되었습니다 자 이거 숏에서 숏에서 같이 아군이 한 명 이야 정신 잡았어요 킹과 제스트 결국 한 건 해주네요 8대8로 맞춰갑니다 비전스트라이커 지진강타 이후에 뭔가 해내나 싶었는데 다시 한 번 따라 붙었습니다 네 찾기도 힘들겠어요 저거는 네 버즈 한 번에 들어가겠다 어? 비어있는데 뭐지? 버즈? 자 측면에 글로우 잡아내진 못했고요 자 근데 숏 연방이 없다보니까 아 근데 스트레스가 보입니다 야 블루우가 잡아냈어요 스파이크 다운 이러면은 스파이크 먹으러 오는 길이 멀어요 먼치퀸 2명째 먼치퀸 설치되면은 지진강타 눌러도 되거든요 그냥 이거 자 먼치퀸 들어간거 눈치챘죠 제스트 제스트가 뒤쪽을 잡고 있어요 지진강타 준비하나요 먼치퀸 와 3명까지 먼치퀸 대단하네요 이 와중에 한 명 데려갔습니다 찡호 달리겠단 마인드 자 버즈 들어왔습니다 먼치퀸도 보트 안쪽까지 들어왔어요 이거 2번 믿겠다는건데 들어왔는데 제스트가 다 쓸어버렸습니다 먼치퀸도 글로우에게 정리되어 있는 상태 지하 확보 중 보트 쪽에 혼자 남아있는 예상될 수 밖에 없어요 이거는 버칩 네 찍혔죠 충격화살 2번 들어옵니다 이거 하나 더 아우 아파요 남은 체력 11 이대로 마무리 제스트가 3명 잡아내면 알비? 막나갑니다 이거 이 선수 과감해요 오직까지 많아요 알비가 또 알비가 알비가 야 한 명까지 근데 지진강타가 있는 브릿지였어요 네 글로우가 또 추가킬 만들어주면서 4대3입니다 이러면 사운드 해줬죠 이거 네 기미 개개구 있었습니다 2대3 아군이 한 명 남았습니다 교환비가 안 맞아요 교환비가 안 맞습니다 기세 무너집니다 네 자 버즈 선수 이거 잡히면 큰일날 우와아아아아아 치명상이에요 점퍼삐킹 알비 여기서 외칠 수 있는 건 제트 차이 와우 라고 외칠 수 있을 정도로 결정타를 날렸어요 그렇습니다 와 중요할 때 버즈 잡아버리네요 자 트론 일단 날려보지만 시야차단 계속 원에이 원에이 계속 원에이요 발 보여요 이거는 가는 순간 위험합니다 사냥꾼의 분노 자 이거 죽으면 아아아아 한 번 더 따라가나요? 어? 피했어요 와 따라가는 것도 대단합니다 자 이제 지진강타 있기 때문에 화끈하게 쓰면서 가야됩니다 네 4대3 스킬 다 쏴야 돼요 이거 지진강타 안 쏴야 돼요 지진강타 안 쏴야 돼요 예 스파이크 라운드 만들어야 되는데 위투리 있는 거 알죠? 어? 이거? 어? 제타가 또? 월샷? 자 지진강사 또 아껴놨죠 이러면? 만들어냈습니다. 2대3 이러면은 유리합니다. 이번 라운드를 10대12까지 가정한다면 다음 라운드 지진강사 쓰면서 버틸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자 일단 설치하고 자리 잡고 있는 모습 문도 내렸습니다. 자 상대는 오퍼다 보니까 이거 쉽사리 교전하면 안 됩니다. 근데 속도가 올라갈 수가 없어. 비전이 확 치고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오퍼라서 자 내려왔습니다. 킹? 지금 게임 점수이죠? 봤어요. 자 배지. 배지 대 알비. 네? 그냥 쏴야죠 이거 스키. 쏴야돼요. 아낌하면 안돼요. 아아아아아아아아악 스파이크는 비사이트 쪽. 오아아아아아악! 버즈! 다시 한 번? 자 이거.. 복수했어요 버즈가. 오 브라이트 사봤죠? 킹! 사이트 안에서 봉쇄? 예. 킹 제스트. 4대3. 와아. 헤드바이트 따라갑니다. 신명절도. 아 버즈왕이 못했어요. 제스트 제타. 2대2! 2대2! 설치! 2대2에요 2대2에요 설치는 됩니다 파이크 설치 자 근데 피닉스... 아니 피닉스가 아니죠 죄송합니다 피닉스 선수의 선방이 얼마나 남았는지가 중요하거든요 없대요 여러분 균열 셔틀까지 기다려야 돼요 네 피해망사한 균열 각 하나씩 지우고 동시에 들어가야 돼요 자 글로우 이제 나가면 제타! 제타! 제타 타이밍 빼셨어요 그리고 다시 한 번 정찰용화살 이야 이 어려운 상황에 킬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제타! 과감함 하나때문에 네 이 과감함 때문에 보트 쪽에 1대1! 이야 11대12! 1점 차까지 따라갑니다 끝까지 불안이 됐거든요 비전 스트라이커는 사냥꾸대 분노로 언더에븐 체크하면서 가야 돼요 예 배치가 언더에븐 쪽에 대기 중 자 들어갈 때 같이 쓰겠죠? 자 일단은 롱 막아놨어요 이러면 나올 수 밖에 없는데 쇼트라인들 자 리테이크 시도하고 있습니다 알비가 먼저 헤븐 쪽에 위치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반대로 사냥꾸대 분노 언더에븐? 언더에븐 쪽에 못죽었어요 언더 못죽었어요 2명 남아있습니다 비전 스트라이커 이대로 마무리! 예! 연장전까지 갑니다 자 위쪽에 팀원사가 바로 앞에 있어요 챗탈 탔습니다 아 이거는 팀원 피해망상을 본인이 맞아버렸어요 예 4대4 뒤쪽에 스택스가 끝냈습니다 보트 쪽에 하다 더 3명치 자 근데 이게 오퍼라서 사이트 안에 진입을 한 상태에서는 자리 잡기도 힘들고요 그렇죠 경제에는 방어구가 없어요 버즈 방어구가 없습니다 스파이크 설치 자 그럼 헤이트 선수가 미리 뚫어줘야 됩니다 자 입구 라인 먼저 뚫어주고 총기를 바꿀 수 있게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거 오퍼에 대한 정보가 이미 있기 때문에 각을 안 열면 돼요 사실 그렇죠 자 일단은 천천히 들어가려고 하는 것 같은데 자 이거 총기 안 바꾸나요? 애매해요 자 위치원죠 버즈? 이거 안 찍힌다 네 버즈가 오퍼로 그냥 들어가는데 총 보여요 총 보여요 나오면? 와우! 버즈 원골? 자 근데 이걸 하려면 B 사이트를 밀어내야 되거든요 맞습니다 먼치 키네 피지컬 같이 가야 돼 같이 가야 돼 원탭 안으로 몰았어 그리고 중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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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변수 차단 상대 2 일단 설치는 됩니다 네 설치는 되는데 문제는 저 헤이트 위치가 정말 중요해요 B메이 됐던 마키 세트 한군데를 막아야지 사이트에 고립이 안 돼요 맞습니다 이제는 순간적인 에임 세팅 원탭 이것만이 가능해요 네 극복하려면 피지컬 밖에 없습니다 자 피지컬로 극복해 낼 수 있을 때 위기입니다 C9 그냥 들어왔어요 알비 들어왔죠 수프 그냥 들어왔어요 네 알비 알비 아 잡아 냈고요 백팽 아 이렇게 잡힌다